여기 전세계 난다긴다 하는 악질 범죄자들만 다 모였어 이름하여 할리킹과 친구들 농담이고 스워사이드 스쿼드 국가에서 이 최악의 빌런들에게 가명을 시켜주는 대신 위험한 미션에 투입시키면서 급조한 특수부대지 심지어 작전을 내리는 공무원들조차 그들이 죽기를 바랄 정도야 그 사이 도착한 임무수행 지점 일단 뛰어내리긴 했는데 표정 참 미안해 보이시네 위즐의 희생을 뒤로 하고 상륙에 나선 빌런 특공대 작전도 계획도 아무것도 없는 오합지졸부대 어쩌면 좋니? 웃긴건 얘들은 그것도 없어 특히 할리킹이 아무리 혼자 날고 기면 뭐하나 결국 하나하나 지옥행 직행 버스를 타게 되야지 할리킹만 빼고 하지만 걱정마 진짜 팀은 따로 있었거든 3일 전 한때 아스가르드의 문지기로 활약했던 명사수 블러드스포트 프로레슬링 잘하게 생긴 피스메이커 아기 상어 노래 잘 부를 것 같은 킹샥 생쥐는 뇌단짝 렛캐쳐 2 마지막으로 물방울을 쏜다는 포타드트맨까지 딱 봐도 주인공이겠구나 싶은 친구들을 소집한 국장 이유는 바로 그렇게 국장이 밀어주는 진짜 팀이 멀쩡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야 미안하지만 할리킹과 친구들은 이들을 위한 미끼였던 거지 하지만 얘네도 오합지졸이긴 마찬가지 자다가 뜬금없이 형광 물방울 만들어 동료고 뭐고 막 잡아먹으려고 해 설상가상 쥐를 부리는 대원과 쥐공포증 대장의 초합이라니 아니 이걸 팀이라고 보낸 거야? 바로 그때! 지금부터 본부의 지시에 따라 리클라그 대령 구출 작전에 나선다 실시! 각양갓숙의 능력을 뽐내며 무심한 듯 아쉽게 대령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어... 이게 아닌데... 아 맞다 할리킹은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분위기 공주님으로 변신 그리고 성대한 환대를 받으며 들어간 궁전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법한 왕자님이 왕자님이 아드마어 유 이렇게 보이는 이 남자는 사실 스타피쉬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니 문제는 그걸 또 할리킹에게 고지곧대로 말해버렸네 과연 조커와 사귀던 여자답게 행동은 예측불헌 옷도 피랑 비슷한 색인데 이대로 줄이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응 안돼 한편 작전지인 요트나임 근처 클럽에 도착한 특공대 미리 입수한 정보에 오다면 불가사리 담당자 싱커 교수가 이 클럽 죽돌이 가나보라 여기서 그를 납치해 요트나임에 잠입할 예정이래 이런 이런 장난의 밤 가자 근데 작전은 어쩌고? 바로 그 순간 저저저 주목 오늘의 타깃 싱커 교수 납시오 학점 짜개저개 생기신 교수님 우리 좋게 좋게 갑시다 그런데 아 f*** 여러분 걱정해주세요 우리는 이 양키가 다가와서 위탈을 찾는다 그리고 이 양키가 다가와서 기다려주지 말라 기다려주지 말라 기다려주지 말라 그러나 우리의 DNA가 필요한 것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양동작전 그 뒷부분을 찾고 그쪽으로 호응을 찾고 그쪽으로 잡고 그쪽으로 왔다 그렇게 군인들의 관심을 돌리는 사이 에이, 컴 다운! There's no need to disturb everyone's night. I'm right here. I'm the one you're looking for. Yep, us too. We're his American companions. 싱커 교수를 꺼내는 미션은 성공! 한편 믿기 역할한 친구들은 어쩌고 있을까? 역시 한 방의 군인들을 해치우고 왕란의 카치심 스타트! 깨져, 터지고, 부딪치고, 때구르다 구르더니 세상에, 이거 뭐 살아있겠어? 싶었는데 멀쩡하네. 의리 하나는 인정! 자, 과연 이 범죄자들은 막간전력 할 일을 구하고 외계 생명체를 무찌를 수 있을까? 뭔가 하나씩 모자란, 심지어 어딘가 나사빠져 보이는 특공대의 운명이 궁금한 친구들은 리모컨의 빨간 버튼을 꾹 눌려봐. 지금 바로 BTV를 통해 The Swords Side Squad를 감상할 수 있어. 영화처럼 폭발은 안 하니까 걱정 말고 나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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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